네, 진행을 받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먼저 본 행사를 시작하면서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 상해군경회 회장님과 서울특별시 지구의 활동을 영상으로 시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상해군경회 회장님과 서울특별시 지구의 활동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게 느껴지는 사진과 영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6.25 참전 상해군경 회원님들께 지구장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증정하는 특별한 순서입니다. 세 분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네, 바로! 자, 지구장님께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수매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상해군경회 은평구 지회 박우철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우철입니다. 이렇게 우리 멀리까지 와주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서울시 지구장님, 구본욱 지구장님과 각 지회장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짧고 굵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나오셨을 때 짧고 굵게 하셔라. 아주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 짧고 굵음 속에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가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주신 덕분에 오늘 이 안보 특강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축사를 마쳤으니 축가가 있어야겠죠. 미스터트롯2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올아트를 받은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동근 가수를 모실 텐데요. 사랑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수 하동근입니다. 안 가까운 내 힘이야 내 몸을 싫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많은 곳에서 안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는 걸 충분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안보를 더욱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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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뿐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림 우리 방송인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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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